항모 2대에다가 난리 났는데? 항모가 2대인데? 전함 3대에다.. 아 전함 5대 너무 많다 전함 4대인데 상대편 아 일단 티어는 비슷하고 우리 쪽에 5티어가 없네 5티어 전함 수량함은.. 크루즈는 있고요 얼어선 한 척 밖에 없네요 크루즈 너무 많다 크루즈 쓸모없이 많은데? 네 돈 받는거일거에요 아마 어 이게 미션을 해결하면 돈도줍니다 돈도주는 미션이에요 각 한번 재볼까? 보자 일단은 처음부터 전투기를 제껴주고 애들 전투기 뽑지않나? 흐흐 이 애가 쏴 버릴까? 그룹 2 기어 보러 그룹 3 그룹 3 레디 그룹 3 그룹 2 세디 바이 그룹 2 조니디 스무 그룹 2 그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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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2 그룹 2 그룹 2 그룹 2 그룹 2 그룹 3 그룹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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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지역에 다왔는데 저기 없어! 왜 저기 안보이지? 왜 저기 안보이지? 아 그래요? 저기 안보여! 적발견! 일단은 모함 찾아내죠 마더십 찾아 냅시다 항공모함 아니구 아니고 어딨는거야? 항모발견! 어? 어떡하지? 어? 니들 대공 없는거같은데 지금 병사 다 빼놓은거같은데? 전투기? 야씨 자 항모 저격 시작합니다 빼! 공격 시작! 날려버려! 그룹 안걸릴거야 진짜 안걸릴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모함이 때려 맞았으니까 근데 어떡하지? 우리는 니들 낳아줄 생각이 없네 일단 한놈 패스 저거 잡고 재장전 후에 다시 돌아오고 뭐야 싸우자고? 얼마든지 일본 종이비행선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 아 안대 두대 세대 라스트 라스트샷 어딜 도망가니? 와 우리 어딨나잉? 나이스샷 뒤안아라 자 자 악무 이동 풀폭도로 우리팀 벌드 2대형 적군 4대 잡았는데? 2대 부서진게 뭔 대수라고? 2대줌이야 좀 부서져도 됩니다 하이빔 저거 어레 날라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포탑 날라오는 중 중간에 이길 쪽에서 어레 딱 떨어뜨리면 완벽할 것 같은데 야마들 왼쪽으로 총공격갔네 어마어마한데? 야들 지금 왼쪽으로 총공격갔네요 자 재정비하고 6초 야 많다 그렇지 여기에 톡 떨어뜨리면 다 때려받겠지 심었나? 못 심었네요 뒤 뒤 지금 전투기 따라오는데? 일단 적 항모를 아 항모 부서졌네? 적 항모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자 전투편대 절로 보내고 전투편대는 일로 보자 야 충돌했네 쏴 아 그렇지 항공장 대지원 2만원 2만4천 힐 힐 힐 이러면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자드를 제껴주고 항모 지금과 잡을까? 항모 지금 잡으려면 좋은 환경에 싸우는건 맞는데? 말이 좋은 환경이지 공격! 자 리턴하시고 자 전투 전투기 잡고 야 저걸 피하나? 와 이걸 피하네 다 받나오는데 MGM 오늘은 필요없습니다 어 따로 뭐 더 구입할게 없어요 공격개시 나이스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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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이거 잡으면 이제 제공권 뺐나? 오케이 올격화 확인 자 다음 다음 전투기 항모한테 가갖고 깽판 부리고 있어야겠다 자 오케이 예에에에에 가능합니다 자 왼쪽이 제거했나? 아직 항모 살..아오케 항모 다 제거했네? 이젠 적 정찰기만 제거하면 잡으면 되겠네요 어 지금 적 다 날라갔어 저거 자들 반피고 일단 25초 후에 다시 떠서 이동 어선이 지금 왔다갔다거리네 어선 정찰해 어선이 접근하는데 얼마 안걸릴 것 같은데 야들 잡아야됩니다 더이상 가까이 오게 놔두면 안되 항공편대 저거가서 정찰해주고 연막타는 숨은놈 저거 정찰해줘 저거 맞춰야돼 이동 항공편대 이동 좋지 오래조심 오래조심 다맞나 설마 아아 저거 많이 아플텐데 함 가라앉을 뻔했다 이제 자 재장전 자 우리도 지를수 없이 저거가서 점마 제거해 대충 일로가면은 이쯤 점마 함 멈추나 저거 함을 멈추지 않은이상 맞을텐데 야 수근하게 안되 안 돼 젠장 막타 못췄네요 다음 정찰대 다 없애나 뭐야 아군배가 날아갔어? 항모 두대 다음에 중..중..머리야 전함한대 한대라도 좀 아쉬운데 항모로 다잡아야돼? 자 재정비하고 뭐 오른쪽이 한대 와 지금 전함이 세대나 남았네 버티고있어 제발 다른 함들이 좀만더 버텨주면 고맙겠는데 야 한대만 쳐라 통신 부터지겠구만 오케 오케 격파 이러면 이제 대충 밸런스가 맞지 가자 엔진풀가동 경찰기 출동 저기 두대있고 나머지 두대 어딨지? 나머지 두대가 안보입니다 자 정..어 지금 점령은 착실히 하고있고 자 포격부대 제공콘을 진짜 생각보다 쉽게먹었었어 왜 항모와 전함이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지 저거 잡고 어 이거 잡고 허 야 이거에 쏴봐야 맞겠냐? 바본가? 오케 출동개시 나머지 두마리를 찾아야될거같은데 본진했나? 다여깄어? 세대여깄고 한대 어딨지 모르겠다 한대가 안보이네요 한대가 어딨지 일단 니 저거 잡아라 내가 저거 잡는다 세대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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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 몰아치 이거 1피해봐면 못 피해 이거 쭈웅 제거 에서샵 앞으로 전투함 2대 여기 안대하고 저기 안대는가 확인 26000 저것 잡아야겠다 3티어하고 아 3티어 에라잇 3티우면 장난이지 지금 저남이 항공모함한테 농락당하고있어 그냥 쿵! 빠방! 좋은샷이구만 장전하시고 완벽한 농락인데? 자아 확인했고 들어가고있나? 자, 들어갑시다 5대 아닌가? 아, 6대구나 투입 재정비 후 이제 마지막함 격파하러가죠 어, 절로 전속력 전진 준비 마지막 대결하러가자 다 10번 먹은 게임이지만 마지막을 잘해야죠 우와 폭욕기 날린다 진짜 불쌍하다 자 오케이 10초 나른데 10초 진짜 불쌍한데 이정도면 너무 불쌍한데? 800이 안맞을 일은 없으니까 수고 수고 콩 와, 사놨어? 아, 죽는다 화염 데미지 펑 라스트네요 이제 제가 끝내면 되겠네요 이제 제가 끝내면 되겠네요 말씀하세요 현재 방송에 대한 것은 뭐든지 물어보세요 보자 1400 14000점 한 대만 끄치겠네 초군 톨타워는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건 아직까진 비밀입니다만 초군 톨타워 이제, 저희가 이제 막불을 먹었지 않습니까 어, 거기서 이제 후소편으로 이제, 독후가왕하고 전면전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 저 독후가왕하고 전면전이 말이죠 그룹 3, 타킹 fire 그룹 3, 리터링 콩 한글패치 뭐 필요하겠습니까 어, 없어도 충분하죠 어, 엔딩은 봤는데 아직까지는 비밀이지만 어, 이제 그걸 할 생각은 있습니다 뭐야 허! 너무 와요, 네드웨님, 슬라이퍼님 슬라이퍼님, 네드웨님, 너무 와요 무슨, 거에요 모델, 몸동이 안보이는 현상이요 찝, 그거는 하이 하이 네, 안녕하세요 어, 그거는, 이거 모듈 재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라이퍼님 까두룩합시다 아이 호의함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 참고로 지금 스나이프는 육탑 육탑이라고요? 네 아이 프리미엄 31은 아는데 어떻게 벌써 육탑이지? 와아 어 벌써 육탑입니까? 안잡히자네 방에 육탑이라 방에 안잡히자네 지금 오 잡혔다 잡혔다 잡혔어 갑시다 네 모드 설치 경로설치 변경 어 변경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거는 방송으로 물어주시면은 제가 잘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탑이군요 상대편에 육탑 하나있네요 상대편에 지금 항공모함 레벨 5짜리가 하나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벨 4짜리가 하나있구요 어떻게하지? 흐흐흐흐흐흐 제가 처리해야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젠장 저는 또 일본기라고 또 엄청 많이 날린단 말이야 저거 미치겠다 배틀 스타트 시작합시다 뭐 어쩌겠습니까 어? 이게 해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배비 상당히 널려 어디로 갈까요? 맘대로 하시랄게 어디로 이동을까요 아까 일단은 저는 항공원이니까 저는 뒤에 있고 슬라이퍼님하고 네드님 디이 쪽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으로 항모도 같이 움직입니다 또한 최소한 스나이퍼님은 뇌개가 안 막혀야겠다 다른건 모르겠고 스나이퍼님은 뇌개가 안 막혀야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모 몇번 가라앉았어요 한 다섯번 가라앉았나요 완벽하게 무너진 적은 잘 없는거같아요 아 진짜 저 칸모 두척 저걸 내가 처리해야되잖아 야아 저거 일본함이에요? 잠만 저거 사셨네 흐흐흐흐흐흐 삼배 삼배는 업그레이드가 안되서 힘들듯이 힘드실텐데 나중에 자유경험치 보려고하는거죠 저건 와 근데 저건 제 폰은 우프로센데 저건 영국맞죠 영국기 딱 달려있네 야아 영국 프리미엄 함이라 멋있네요 잠시만요 이상한것들 날라오네요 일단은 전투기 끊고 제공권 장악하겠습니다 없앤 한대격풀 한대격추 두대격추 빨리잡자 세대 한대격중 defens receivers 비 coma 직원scheinlich 올클리어 이제부터 내격대 오모하겠음 와 잠만 잠만 바로 내한테 다이렉터로 나라오네 바로 내한테다이렉터로 날라오네 지사이bod 자 진짜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바로 지금 저한테 다이렉트로 날라오거든요 어.. 호이왕 가보십니다 떨립니다 아 오케오케 와아 오우쉬 한대 맞았어 한대 전투기 들어올 때까지만 버텨줘요 어우쉬 어우 또 한대 맞다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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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투표인데 들어갈거에요 남겨보십셋 침투기 와.. 빡신대 와.. 항모 몇번 공격받아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quiero 그렇지 꼬리 한대 아.. 잘 버테네 잠시만 근데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은데? 물이 새서? 12초 보태야 돼 예 알겠습니다 고소님 이거 시점하면 병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와아 2800에서 멈췄다 와아 이건 뭐 시작부터 항목 날라는데 시작부터 항목 날라갈뻔 했습니다 교교 버텼어요 와 너무 지금 항목 체력을 포순돈 냈는데 편한데? 갑니다 네도님 스나이퍼님한테 돌아가요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맵 끝으로 갈게요 자 18초 와아 버퍼링 근데 버퍼링 근데 버퍼링 왜 이렇게 걸려? 버퍼링이 지금 장난아니게 걸리는데 어 지금 제 핸드폰도 지금 버퍼링이 엄청 걸리거든요 뭐해 이거 여러분 12시 지났네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한부가 궁금하십니까 그렇군요 엑스 스플릿을 한번 껍닫혀볼까 아니 내가 방송 프로그램을 껍닫혀내라 다시 한번 보곤 저기로 하면 잠만 안 맞을라나? 오케이 중간에 고축강 하나 걸렸네요 자 접근 중 오케이 정확하게 들어갔다 퐁 안녕 처럼 침 부대 맞췄네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아 무브 폴로 넣는다? 아 일반화질로 보면 훨씬 나아요 오케이 저도 일반화질로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3 폭격기 귀환중 자 전투 폴대 왜 저.. 귀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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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렛! 버거 걸렸구나 그니까 지금 안 움직이지 버거 걸렸네 그니까 공격을 안하지 귀환 렛츠천 한대격파 게로겐 가라앉았네요 점령구역을 너무 좋구만 재장전 뒤에 4개배 날라오네요 아 지금 탈이 없는데 스쳐도 가거든요 지금 4격대가 저를 죽이려고 환장을 한가봅니다 3키로 4격대 날라온다 이제 5격대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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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편대에 출동시켰는데 저는 지금 4티어입니다 4티어 항공모함이에요 4티어 항공모함입니다 스나이퍼님 기대하겠습니다 야 아따 영국전압 프리미엄 영국전압 멋있는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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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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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대형제국의 드레놀 드레놀 오토입니다 용가리배 영국전압이에요 프리미엄 전압이죠 충돌코스입니다 스나이퍼님 끊으세요 영국이 있긴합니다 영국이 있긴해요 있긴한데 그니깐 이게 돈으로 밖에 못써요 야 와 데미지바 이건 너무하마한데 신속하게 꺾으시기 바랍니다 스나이퍼님 스나이퍼님 경좌하남으로 가고계세요 그렇군요 스나이퍼님 몇초 남으셨어요 지금이군 그렇지 한대격파 영국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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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정찰기 준비 정찰기 날립니다 오우 오우 쉣 화재발생 화재발생 화재발요 알겠습니다 광애님 와 스나이퍼님 또 잡으셔서 최곤데 에미지가 허덜덜한데 그냥 스나이퍼님 어머니 어뢰정한텐 걸리지마세요 엄청 아파요 심지어 어뢰정이 네드님 바로 왼쪽에 있네요 10.3키로 저거 못맞추면 다죽어요 좌측에 어뢰선 먹이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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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드님 네드님 조심 안쪽으로 꺾어 어뢰는 쪽으로 꺾어요 멀맞아 안 맞았네요 스나이퍼님 아직 어뢰정 살아있어요 치아에서 살아 치아에서 살아 사라졌어요 오케이 이제 우리 세대 남았네요 앞에 옵니다 폭... 폭... 폭래... 뭐니야 폭래대... 폭래대 옵니다 대공력이 원래 이렇게 약했나 영국전함이? 폭래대 옵니다 좋네요 젠장 젠장 너무 고티어가 걸렸어요 너무 고티어가 걸렸어요 진짜 갑시다 자... 6티어 내리시지요 원래는... 원래는 무슨 함 있어요 형? 4티어 아니죠? 4티어죠? 스나이퍼님 3티어요 그냥 하트예요 지금 그거 빨리 경험치 받으셔야 될텐데 아... 경전함이 대공능력은 최고예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4타 비네요 이겼다 이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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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구... 아구니 2티어있어요? 아냐아냐아냐 아... 잠만... 자들 왜 이리 높죠? 3티어짜리 하나 끼어있는데? 일단은 뭐... 드래곤 로프가 있으니까 자... 적 항모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본 항모네요 10번 먹을 수 있어요 예... 자... 너무 하겠어 오라이버님 어서오세요 엑... 안쪽으로 쏟을께요 커피덮 커피덮 앙무 출통개시 자 폭례 폭격 뭐냐 이걸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지? 폭례대인가? 갑시다 폭례 준비 완료 갑니다 어디로 가실거에요? A로 갑니다 오케이 잠깐만 저 항모가 두대나 있네? 항모 먼저 제길게요 집에 가겠습니다 6티어 안모네요 저거 못이겨요 진짜 잠시후에 수백대가 날라올거에요 저걸 어떻게 이겨 6티어 안모네요 어? 폭격이 되나? 미군 전투기가 썰려 으앗 쩍쩍 날라가네 뒤로 빼야겠는데 레이스샷 적제거 아 꼬리 잡힘 안되는데 너무 빨라 이렇게 된거 전투편한테 맡기고 오케이 둘이 붙었다 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네요 그래 일대일 전면전에서 우리가 밀리진 않지 갑니다 자 다 제거했나? 오케이 폭레드가 너무 빠르네 근데 하이 어서오십쇼 뒤쪽에 하나 협곡으로 들어오려나? 안 들어올거 같네 캔슬 쏴봐야 안맞지 쏴나? 쏴네? 귀환하고 아시 저거 정찰기 공격기인가 저거? 아 저게 공격기야? 엄청 따라오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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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말도 안됐네 이제 일본 역시 일본 항모 6 6티어 5티어를 4티어도 상대한건 무리였나? 차이가 너무나네요 뭔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정비중 정비중 정비할려 어디지원이 필요합니까? 에이 에이 에이가 필요합니다 에이 갑니다 출동 두번 쫄 퐁 아 또 전투기 편대가 들어왔네요 흠 일단은 어 폭례는 진짜 진짜 왠만하면은 어 안 못쓰게 만들겠습니다 아군 전투기팬들이 들어오니까 물러서네요 자들이 맞아봤거든요 자기 5티어 6티어 전투기가 씹히는걸 봤거든요 들어오나? 통내 발견 슬라이펀.. 슬라이펀드 조심 가고 있어요 지금 한.. 지금 한두대로 운영하는게 아니야 슬라이펀드 조심 저 모나들이 지금 전투기가 달려들면 좋은데 안달려드네요 그렇지 스나이퍼님 폭렉으로 갑니다 허리 조심 오케오케오케 잘 피하셨어요 전방에 도대체 더있어요 아군 전멸 전투기팬들 전투편대 다시 보냅니다 폭격편대 투입중 저 정도 때리면은 제대로 맞을거 같은데 저 정도 때리면은 제대로 맞을거 같은데 때렸구요 그렇지 스나이퍼님 앞에 양금해놨습니다 스나이퍼님 스나이퍼님 체력이 없으시구나 전투기 세대 칼라한데 황대표님 전투기 왜 아아.. 아직 한참 있구나 항모가 여기있네 와아.. 진짜 많다 갔네요 집중파확인 에너님 뒤로 빼요 폭격날라옵니다 와 우리 비행기가 전반으로 못따라가 진짜 진짜 서러울정던데 따라갈수가 없어 오늘 야근강? 야근강입니다 구축함이 몰래 도망가서 항모를 겨주시기한 상황 제공권 탈출 불가능하다고? 아 구축하면 도망갔구나 아.. 경황하게 격추됐습니다 에너님 일로 뭐하나 오네요 거래하민가서요 거래하민가서요 거래하민가섭니다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 추천~~ 잠시만요 추천 몇개야? 근데 지금 추천이 되는거 맞습니까? 어? 추천! 설마 추천도 안누르고 지금 이런건 아니겠지요? 웽시다 초청 몇개요? 오우 предлож 딱 절반 오우시 ителя 저 말안 묶었네요 т cū 말 안무거스 추천은 creatures치고 말안무거스 젠장 338포인트 항모와 돌격을 할 수 없으니 월드오브시 한국서브는 언제 열리나요? 오픈베타 준비중에 있답니다 근데 저는 한국서브 열려도 한국서브에는 갈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시아서브에서 즐기는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영언데도 하는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어차피 한글패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닉네임은 BM입니다 원이 260만원 있네 갑시다 레디였습니다 스나이퍼님 스나이퍼님 올레티어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영언발 하고요 아 그렇군요 드래곤...그러니까 드래곤오프는 좋긴한데 그니까 올레티어... 그니까 티어를 못 올려요 키우시던거 쓰읍... 뭔가 필이 불안한데 5티어 항모보다 엄청 좋아집니다 5티어 항모보다 엄청 좋아집니다 전함중에 유혹있네요 쓰읍... 유혹은 좀 빨개식인데 와 저 소대가... 난리나네요 5티어 항공모함 6티어... 순... 뭐냐 순... 아... 크루저... 소대... 한 분... 한 소대 있고 참 전함 소대 있고 뭐야... 2맥에서 점령전화 처음이네? 제눈 맵이 걸렸네요 아... 경전압 최소도가 38km 아... 8 노트입니까? 오오오오... 10티어 전투기는 제트 전투기까지 나온다는데 어마어마하죠 스나이퍼님을 업무하겠슴 또 항모는 저쪽 다 망가야겠다 슬라이퍼님 왼쪽에 오세요 현대비행중이에요 업무하고있습니다 애더님 교통사고 내네요 쏴버릴까요? 자리좀 비우겟습니다 저 앞에 날로오네요 와아아아 뭐부터 잡아야죠 미치겠네요 견제가 안되는데 애더님 굴러가면은 이상한거 맞아요 많이 아플겁니다 많이 아플겁니다 쫓아내는중 스나이퍼님 조심하세요 그쪽으로 뭐 이상한거도 오네요 자 갑시다 야 진짜 일본 한국모함은 물량이야 물량 중국인줄 알았어 중국인줄알 중국인줄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중국도 이거보단 덜할거야 중국은 더하겠다 견제했고 가자 와아아우 야 두줄타기 예쁘니까 데미지가 장난아닌데 어디야 랩터가 뭐에요? 랩터가 무시요? 떨어졌네 도망가야겠다 흐 헉 그럴수도 중국은 그냥 사람 날아다닐수도 있겠네요 지금 점찍은데 항모가 있다는건가 여기 항모가 있다는거야 여기 cd풀가동중 저기네 뭔일이야 뭐야이건 없애버렷 없애버렷 네드샷 보자 항모 발견 항모격침하겠습니다 자 가자 다 잃는다 해도 쏜다 아 뭐야 중앙이 Bloята 중앙이 하나 비었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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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 미치겠누에 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수함이요? 잠수함이 됐는데? 뭐야 이거? 어 잠수함인줄 어마어마한데? 출동준비 완료 공격개시 외계기술을 가졌다 뭐야 이거? 신기술을 잡지? 야마하마한데? 잠시만 나를 곧 하늘나러 가겠네? 어깨점멸 왓더뻑 왓더뻑 아잇 아군 모함 침몰 젠장 좋아 칩중포가 장난 아니네 통탄을 미친듯이 떨어뜨려도 이래요 이중어뢰 이중어뢰 와아 허 할말이 없네요 이중어뢰 금 뭐니야 스라이퍼님 침몰 하셨습니까? 예 큐로 갑니다 저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네드님 살아계시네 네드님 언제 오타카 하실래요? 아 일년전 일년전 하하 오 쿡키리 뭐합니까? 그 협곡으로 지나갈려구요? 미쳤구만게래 지나가야죠 자리는 지금 적진 한가운데로 가고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있습니다 뭐가 날라올지 모르단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건데 꼭 그건데 원피스 그 뭐냐 신세계로 들어가는 분인가 아니다 뭐냐 그거 위대한 항로 뭐야 이게 미션인가요 그러시오 와 모집도 충각됩니다 하지만 전함이 아니고서 충각을 쓰면 자폭이죠 그냥 자폭용으로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순양함이 한국모함 부술대 쓰기도 해요 이 포는 장식이 아니에요 선체의 포는 장식이 아니에요 그니까 적들이 근처에 오면은 자동으로 반파합니다 자동으로 보조포에요 보조포 전부다 공격하는 포에요 자동으로 조정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모든 포는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보조포라고 이제 가까이 오면은 갈기는 포죠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자 내격대 옵니다 대공시설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뭔소리여 대공시설 없네 자살입니까 자살입니까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오른쪽에 3.9km 가를 잡아야 돼 그래야 전명이 돼 가까이 붙어 오케 격파 격파 확인 전명됩니다 이제부터 버텨요 9.2km 전명지 안에 못들어게 막아요 뭐야 클레인지에 대한 전명으로 이길 수 도있어 좌우 침 8.4킬로 전반 지금 점령지로 뛰어들어오고있네요 뭐야 위에 레스샷 뭐야 왼쪽 배가 없어졌어 오우쒸 지금 저기 전반에 점령지 안으로 들어오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우쒸 쏴버렷 어뢰 수리가 필요합니다 빨리 조준 날려버려 날려버렷 날려버렷 쪼까 이거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버텨 이중원에 왓 더 젠장 와 이중원에 다만 나오네 도움이 되자 전암 침몰 쿠리 이중원 크릴 이중원에 오늘 이까지 할까요? 압도적인 피배대 젠...자... 젠장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덟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젠...자... 뿅